국내 최대 디벨로퍼인 MDN 그룹이 부동산 시장 경기 침체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경색 등 악재로 체면을 구겼습니다.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미분양 미입주까지 겹쳐지며 질적 개선을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MDN 그룹의 전체 매출액은 7,560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 견조 반토막 났습니다. 같은 기간 단기 순이익은 420억 원으로 89.7% 습감했습니다. 재계 순위는 57위에서 66위로 9계단 내려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으면서 직격탄이 가해진 결과로 분석됩니다. 실제 MDN 그룹은 미분양가 미입주 문제 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분양에 나선 웅정 프로지오 파크라인의 경우 미분양이 나오며 분양가 대비 2억 원을 낮춰 할인 분양에 나섰고 백운호수 프로지오 숲속의 아침 역시 주인을 찾지 못하고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을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실적과 현금 흐름 역시 부진한 상황에서 MDN 그룹이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백아란입니다.